아 네 지금 엔조이에게 긴급 상황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럼 무슨 일일까요? 이거는 진짜 리얼 100% 현실 상황이고요 실제 상황입니다 네 방금 3분 전에 일어난 상황이고요 아니 우리가 지금 영상을 어제 촬영을 했거든? 근데 겁나 1시간을 촬영을 했어 근데 우리가 3대를 찍었는데 3대 다 카메라 설정이 다른 거야 아우 씨앗이네 지금 그래서 이 실제 상황을 어떻게 컨텐츠로 이용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찍고 있어요 지금 원테이크로 찍고 있다고 아니 원테이크 뮤비 갈래? 어때? 지금 뮤비를 찍는 건 어때? 나 좋은 거 같아 나 괜찮은 거 같아 넌 지금 허가 났음 짜증이 났음 답장을 해주고 싶다가도 소화되는 말투들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 시원한 액체 한 캔 마시다 yeah 멀뚝 스쳐 지나가는 어제의 기억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때려쳤어야 했는데 너무 좋아 모두 손을 들어 비행지 우우 아쉽지 않은 청춘답게 베이스니 우숨밖에 나오지 않는 모든 상황에 누군가 오늘ì 아침이 왔어 우우우우우우우구 Blessed consisting 저녁& NS critic everyday workin 거 여다가 죽겠네 But I loved is right 이건 내게 맞지 말하기만 했던 up all night 머리 아픈 일들만 가득해 난 지금 거부 허가 왔어 시원한 맥주 한켠 마시다 yeah 문득 스쳐 지나가는 어제의 기억 지금 생각해 본 이건 내가 왜 때려쳤어야 했는데 모두 손을 들어 beer tears ooh 아쉽지 않은 천천히 face it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모든 상황에 눌떠보니 벌써 아침이 왔어 지겹도록 같은 일상 속에 오늘만 살아가고 싶어져 겁먹지 마 just face what you are doing yeah 시간이 없어 모든 소릴 질러 feel this yeah 두렵지 않은 청춘답게 face it 웃음조차 나오지 않는 모든 상황에 눌떠보니 벌써 모든 손을 들어 beer tears ooh 아쉽지 않은 천천히 face it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모든 상황에 눌떠보니 벌써 아침이 왔어 아우 진짜 우리 아니 이거를 쓸지도 몰라 인간극장인거지 우리 너무 불쌍하다 엔조이의 인간극장 엔조이 7개월 차 김도연씨 오늘도 편집실에 앉았습니다 오늘 그녀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어딘가 어두워보이는 도연씨의 표정 무슨 문제라도 있다면 볼까요 보라